입법을 공부할 텐데 일단 공부하실 때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험과목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험과목은 전부 다 사회과학 쪽에 속합니다. 자연과학과 공부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과학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 수학이죠. 수학은 제가 문제 한번 수학문제 내볼까요? 1도학 1이 뭐죠? 2라고 정답이 있죠? 약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은 정답을 안다, 모른다 딱 둘 중에 하나죠. 알 것 같다 그런 거 없죠. 자연과학 확실합니다. 정답을 안다, 모른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할 때도 저쌤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 뭐에 공부하죠? 뺄쌤, 곱쌤, 나눔쌤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 갑니다. 고등학교 때 저쌤 가르쳐집니까? 안 가르쳐지죠. 단계적으로 쭉 갑니다. 사회과학과 완전히 달라요. 사회과학은 정답을 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누가 더 알고 좀 모르는가 차이에요. 이건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이건 점점 알아갑니다. 전부 다 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국어시험 100점 맞습니까? 국어시험? 지금 국어를 몇 년 사용했죠? 나이 말하면 안 되니까. 몇 년 사용했는데 국어시험 몇 년 못 맞죠? 점점 알아가는 건 국어시험 같은 건 사회과학은.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 가장 우리 시험가 많이 민법이라면, 민법. 민법을 전부 아는 사람 우리나라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판사가 민법을 다 할까요? 모릅니다. 저도 민법을 다 몰라요. 반대로 민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면, 5살짜리 꼬마가 있어요. 얘가 민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조금 압니다. 조금 알아요. 예를 들면, 얘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꼬마야, 자전거 아저씨 30분만 빌려줄래? 그랬어요. 그럼 30분 빌려달라면 꼬마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싫어하고 집에 갈 것 같죠? 보통 그럴 것 같죠, 보통? 이번엔 제가 가서, 꼬마야, 아저씨가 만 원 줄 테니까 30분 빌려줄래? 라고 해봤어요. 아까는 안 빌려줬는데, 30분에 만 원 준대요. 그럼 꼬마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민하거나 뭐 할 것 같죠? 고민하는 게 지금 임대차를 할까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돈 받고 빌려준 게 임대차거든요. 이게 임대차예요. 돈 받고 빌려준 게 임대차입니다. 그럼 꼬마가 왜 구민하죠? 꼬마는 이 말을 모를 뿐이지, 이 의미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구민하는 겁니다. 그거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민법을 알아요, 얘도. 그럼 태범 판사하고, 얘하고, 얘가 좀 더 알고, 얘가 좀 덜 아는 겁니다. 저는 사회과학은 점점 알아갑니다. 오늘 수업을 제가 이제 2시간 할 텐데, 이 모르말이 엄청 나와요. 수학처럼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민법이 처음부터 끝이라면, 사회과학은 앞부분에 뒷 내용이 막 뒤집박죽 나옵니다. 뒤집박죽. 이 차근차근 순차가 공부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앞 내용이 막 뒤집박죽 나와요. 오늘 당장 제가 주택 임대차 뽑을 거예요, 당장. 그럼 여기를 100번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사회과학은 처음부터까지 쭉 읽는 거예요. 알던 모르던 이해 안 되더라도 쭉 읽어요. 쭉 읽신다. 읽다 보면 언젠가 알아주는 겁니다. 그런 거지, 오늘 한 것을 100번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뒷 내용 공부 안 했으니까. 사회과학은 우리 모든 과목 공부할 때, 모르는 게 나오죠? 우리가 하고 있는 2개월 과정이죠. 2개월 과정, 쭉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걸 1월 달에 또 합니다, 오늘 한 걸. 오늘 한 걸 3월 달에 또 합니다. 오늘 한 걸 5월 달에 또 해요. 또 7월 달에 또 해요. 또 9월 달에 또 해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에요. 고등학생도 덧셈을 가르쳐주고, 중학생도 덧셈을 가르쳐준 거예요. 여기처럼 초사업기랑 덧셈 끝, 그게 아닙니다. 덧셈, 뺄셈, 고등학생 나눠서는 계속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점점 알아가니까, 오늘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다음에 알겠지라고 우연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국어 다 몰아도 살잖아요. 점점 알아가는 게. 수학과 다르다. 그래서 학원 오실 때 완벽성을 부리세요. 나는 원래 완벽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대부분 판례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판례. 그들도 법을 몰라서 판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해서 법을 달아야겠다. 판사한테 좀 미안하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알아가니까,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좀 참으면 돼요. 나중에 알겠지. 아님 말로, 오늘 이해 못했죠? 1월달 알면 돼요. 이때 몰랐거든요. 이때 알면 되고, 이때도 모르면 이때 알면 돼요. 모르면 이때 알면 되고, 모르면 이때 안되고, 그래도 모르면 시험에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알 필요 없었잖아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게 저같이 의연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점점 알아간다.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아, 다음에 알겠지. 까짓 거에 시험에 안 나오겠지. 그런 자세가 좋습니다. 이것처럼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정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도, 똑같은 사이인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그게 사회각입니다.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법률관계와 인간을 좀 구별하였는데, 이제 책은 잠깐 어디 펴시냐면, 책 제일 앞에 보세요. 제일 앞에, 제일 앞부분. 한 두세 장 넘기면 이 목차가 나와요. 차례. 책 제일 첫 페이지. 제일 앞부분. 한 두세 장 넘기면 목차 나옵니까? 왼쪽이 부동산학개론이고, 오른쪽이 제2과목 민법, 민사특급서에 있죠? 자, 그럼 이제 거기 펴보세요. 우리 민법은 이력에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먼저 최1편 민법 총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 1월달에 똑같이 합니다. 굳이 11월, 11월 안 적으셔도 돼요. 1월달에 책이 바뀝니다. 그때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그다음 제2편 물건이 있으면 물건 편. 제3편 채권 편이 있고, 채권이 다시 채권 총책과 계약으로 나눕니다. 그다음 제4편 친족 편이 있고, 제5편 상속 편 이렇게 민법이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돈, 재산에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재산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이 두 가지는 보통 집안이 발생하죠. 가정사라 이것은 보통 가족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민법 총책이란 물건과 채권의 공통사항을 모아둔 거예요. 이게 고양이고 강아지면 예완동물이죠. 그래서 민법 총책은 여기라 상관없어요. 이 재산법, 물건 채권에 관한 공통사항을 모아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법 총책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재산, 재산, 재산상 법률 행위 이 말에 꼭 염두하셔야 돼요. 여기서 약 10문제 나오거든요. 10문제에서 여기다 찍어야 답입니다. 공법 행위에 찍으면 틀려요. 가족법상 행위에 찍으면 틀립니다. 찍더라도 여기다 찍어야 정답이에요. 그 다음 물건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야, 법대로 해 그러죠. 이런 말 해봤나요? 야, 법대로 해 그러죠. 이 물건을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법대로 해 꼭 술 마시고 말 같죠. 이걸 약간 유식하게 물건법정주의랍니다. 물건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해 그 말입니다. 약간 유식하게. 그 다음 우리는 채권 시간에 총책은 공부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약만 공부하거든요. 계약. 그럼 계약은 아까 아파트 매매 계약한다. 아파트 매매 계약. 그럼 아파트 매매는 몇 명이 하죠? 보통 두 명이 하죠. 그럼 두 명이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죠. 가격을 깎든 말든 자기 둘이 알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계약은 네 멋대로 해. 너희들 멋대로 해 하면 돼요. 두 명이 사든 팔든 알아서 하는 겁니다. 두 명이. 네 멋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도 좀 없어 보이죠? 유식하게.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얼마나 유식합니까요? 유식해 보이죠? 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긴 자유예요. 여긴 자유가 아니라 법대로의 법의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세 가지 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민법에서 보세요. 우리는 국민중개사는 부동산 중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부동산 중개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에 빠집니다. 부동산 중개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민법에서 약 절반가량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법무사나 변호사 시험은 다 나와요. 우리는 약 절반만 나와요. 그럼 감정평가사 들어봤죠? 감정평가사는 민법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민법. 감정평가사. 그래서 민법에 한해서는 감정평가사보다 우리 시험이 더 어려워요. 민법에 한해서는. 민법은 감정평가사 4개밖에 안 나옵니까? 우리가 더 범위가 높잖아요. 자 그럼 아까 책 되셨나요? 목차 제2과목 써있죠? 제1편이 뭡니까? 민법총칙. 제2편이 뭐예요? 물건법. 3편이 개합법에까지 민법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 세 가지. 총칙, 물건, 개합법. 그럼 민사특별법 안 써있죠 이제? 지금 기초과정이라 여기 없어요. 난이 1월달에 나옵니다. 목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책을 어디로 보시냐면 책을 이제 124페 주세요.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책을 읽어드리거든요. 책을 펴잖아요. 반드시 연필로 표시합니다. 볼펜 하지 마세요. 연필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드리고 책을 제가 다 읽어드리거든요. 그럼 제가 책을 읽으면 무조건 연필로 미출하세요. 제가 책을 읽은데만 무조건 연필로 미출. 거기만 보는 거예요. 거기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1월달에 이제 기본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1월달에. 강웅마다 600페이지가 거의 무기예요. 그걸로 사람 때리면 죽습니다. 싸우더라도 절대 그걸로 때리면 안 돼요. 기본서라는 게 나오는데 기본서에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잘해야 돼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수업하시고 집에 가거든요. 저는 수업하고 기본서에 공부할 걸 반드시 체크해드려요. 거기만 보는 거예요. 거기만. 1월달에 표시했죠. 그럼 3월달에 양이 밑줄이 좀 더 늘어나요. 5월달에. 5월, 6월달에 밑줄이 좀 더 늘어난다. 5월, 6월까지. 그래서 제가 6월까지 기본서 표시 안 했다. 그건 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거의 4월까지 거의 끝나요. 거의 4월까지 제가 체크해드린 거에서 거의 80% 이상 심이 나옵니다. 여긴 제 면피형이에요. 면피형. 고도로에서 면피형이 다르죠. 제가 안 한 게 시험에 나오면 안 되겠죠. 시험에 제가 100% 접종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거의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4월까지 한 거에서 80% 이상 심이 나오고 이거 밑줄을 하시면 기본서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거기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10번마도 기억 못합니다. 10번마도 기억 안 나요. 제가 체크해드린 거 20번마도 꼭 시험장에 틀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공부할 것만 해드리니까 거기 위주로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책 읽으면 무조건 밑줄을 하는 겁니다. 연습하신 거예요. 책 124페이지 있습니까? 상단에 제1절 법률관계에 써있죠. 밑에 밑줄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여러 사람과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생활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전시가 안에 생활관계가 법률관계와 인간관계에 썼죠. 양과로 1번 그래요. 양과로 1번 법률관계에 써있습니까? 밑에 동그라미 1번. 1번 이제 다 밑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활관계 중 법에 의해서 교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인 결국 권리와 의무이다. 무슨 말인가 좀 있다요. 이러한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가로 알고 채권관계라고 좀 있죠. 여기 채권. 칠판에 있죠. 그 다음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가로 알고 물건관계로 나타낸다 했죠. 그 다음 일단 크게 검진하세요. 지금부터 민법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기 잠깐 지워봅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면 돼요. 우리 민법 시간에 이런 걸 공부합니다. 우리 민법 시간에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되는 걸 공부합니다. 우리는 권리 중에 여기 있는 물건, 채권 이 두 가지를 주로 공부해요. 권리 중에 뭘 공부한다? 물건과 채권 변동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 시간 내내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1년간 이걸 공부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원인이죠.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원인을 약간 어려운 말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책에 나오니까 그럼 이런 원인이 있으면 권리 변동이 발생하죠. 이 결과, 이 결과를 약간 어려운 말로 법률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책에 나오니까 그럼 법률 요건이 두 가지죠.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비교하겠죠. 그럼 권리가 두 가지죠.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지금도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건 시험에 나와야 해마다 그냥 오늘은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이럴 때를 또 자세하니까 그럼 법률 행위란 법률 행위란 당사자 의사에 따라 당사자 의사대로 권리가 변동될 때 그것을 법률 행위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의사에 따라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하면 그것을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야겠죠. 여기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내 속마음을 의사를 알려야겠죠. 반면 법률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합니다.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권리가 변동되면 그것을 법률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의사 표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써 있어서 법률 규정이 아니에요. 법에 써 있든 안 써 있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당사자가 원했는가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는가가 기준입니다. 자, 연세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 일단 부동산은 토지 건물로 생각하세요. 토지나 또는 건물 토지 또는 건물을 우리가 부동산에 부르죠. 부동산 있어요. 이걸 을과 5억 원의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보세요. 파는 사람 아까 뭐라고 불렀죠?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랍니다. 그럼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이 매매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둘이 원해서 했죠? 갑도 팔 의사가 있고 의도 살 의사가 있죠? 누가 강제로 시킨 거 아니죠? 이게 법률 행위입니다. 이건 법률 행위예요. 그럼 다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에게 돈 받고 빌려줍니다. 그걸 임대차 한다 그랬어요. 임대차 대학 간 2년에 월세 없이 보증금 3억 원의 을에게 빌려줘요.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려 사용한 자를 임차인 이런 용어도 처음에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아무튼 갑과 을이 임대차였죠. 이건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둘이 원해서 했죠. 갑도 을에게 빌려 사과했죠? 우리도 이걸 빌려 쓸 의사가 있죠. 원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 둘이 원해서 법률 행위입니다. 이건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토지 건물 K은행 찾아와요. K은행에서 3억을 빌립니다. 3억을 차용한다. 차용. 빌렸다. 뭔가 담벌로 가니까 X부동산을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해줘요. 저당권 설정은 그러면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둘이 원해서 원하지 않았어요? 둘이 원했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입니다. 갑도 금하는 은행 중에 K은행을 선택했죠. K은행도 이 X가 괜찮으니까 저당 설정한 거죠. 둘이 원해서 했죠. 금윤 행위예요. 이번에는 갑이 아버지입니다. 아니 그냥 갑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부동산이 있는데 자식에게 이 부동산을 공짜로 줘요. 공짜로 주는 걸 뭐라고 하죠? 중요한다. 공짜로 주는 건 증여예요. 살아서 준 거니까. 아들이 증여로 이 부동산 취득할 수 있죠. 증여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아버지가 줄로 사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입니다. 아버지가 줄로 사가 있다고 준 거죠. 이건 법률 행위예요. 원해서 줬잖아요. 아버지가. 이번에는 다시 갑이 아버지의 아버지. 갑국 아닌 아버지의 이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나 죽으면 장남도 가져 그랬어요. 이 부동산. 나 죽으면 장남도 가져. 그걸 유원으로 증여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주는 게 증여예요. 죽으면 가져가 뭐다? 유증. 유증. 유원으로 증여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고맙게 죽습니다. 고맙게도. 그럼 아들이 부동산 취득하겠죠? 유증으로 취득하죠? 유증. 유증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아버지가 원했죠? 아버지가 너 가져 그랬죠? 이건 법률 행위입니다. 아버지 의사에 따라가잖아요. 아버지가 너 가져 그랬죠? 이건 법률 행위예요. 저식들 많은데 그 중에 너 가져 그랬잖아요. 이건 법률 행위.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부동산 했는데 아버지가 이거 누구 가져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규통사로 사망합니다. 갑자기. 그럼 이건 누구 준 적 없죠? 그럼 이거 국가가 뺏어갑니까? 그때 자식에게 상속이 돼요. 그때 자식에게 상속이 된다. 그럼 자식은 상속으로 이걸 취득하죠? 그럼 상속은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이거 법률 규정입니다. 아버지가 을 줄 한 적 없죠? 그런데 왜 의뢰기 오죠? 우리 시험이 아니지만 상속법에서 상속순위 1순위가 직계피속 자식이라고 정해져요. 그래서 이 법 규정에 따라서 의뢰기 오죠. 아버지가 을 줄 한 적 없지만 왜 국가한테 당하고 의뢰기 오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법률 규정이 됩니다. 이건 아버지가 너 가져 그래서 법률 행위예요. 이건 너 가지라는 적 없지만 상속법에서 1순위가 자식이거든요. 법률 규정입니다. 비교 됩니까? 그다음. 가백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경매 나왔어요. 경매 나와서 우리 경매를 받았다. 경매 받은 자를 경락인이라고 합니다. 경락인. 그런데 경락인을 지금은 매수인이라고 용어가 여러 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매수인 나오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가 또는 경매 받은 매수인인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쉽죠. 경매면 경락인이고 매매는 매수인 하면 되죠. 그럼 을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죠. 경매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이건 법률 규정입니다. 이게 경매 나오면 가비야 너가 내 거 경매 5억에 받아? 그래 내가 5억에 경매 받을게. 라고 둘이 정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의리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갑우사 무시하고 강제로 뺏어 온 거죠. 이것은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이번에는 토지 하나 나와요. 토지? 이런 거 해마다 다시 하면 나와요. 안 나온 적 없습니다. 이 토지를 갑과 의리 공유한다고 들어봤나요? 공유?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나눠가는 겁니다. 여기 지분이 있거든요. 지분을 합하면 언제나 일이에요. 지분을 합하면 언제나 일. 토하면 일 맞죠? 두 명이 딱 절반씩 공유합니다. 그런데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죠. 둘이 싸워서 남남이 됐어요. 남남. 쪼개야겠죠? 합의. 협의로 분할할 수 있어요. 협의로 이렇게 분할하기. 여기는 갑, 의리, 갑대로 있다. 그럼 협의가 둘이 원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법률 행위예요. 이건 뭐다? 둘이 의사에 따라 딱 쪼갰죠. 법률 행위라는데 이거. 그런데 협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협의가 안 될 수 있죠. 그럼 법원에 해요. 법원에. 그럼 법원에서 판사가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쪼개세요. 왼쪽을 의리 갖고 오른쪽을 갑의 가지세라고 판결이 딱 떨어집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법원에서 재판으로 빨간색처럼 딱 분할해줘요. 재판으로. 그럼 이건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법률 규정입니다. 당사자 갑과 의리 쪼갠 거 아니죠?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죠? 판사가 쪼갰지. 그렇죠? 당사자가 쪼갠 거 아니죠? 갑을 의사 무시하고 판사가 쪼갰지니까 이건 법률 규정이 돼요. 이런 게 해마다 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건 다 법에 써 있어요. 다 법에 써 있습니다. 다 법에 써 있어요. 법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원해서 넘어가면 법률 행위.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으면 법률 규정으로 변합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이게 조금은 한두 개씩 헉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1월 달하고 3월 달에 또 하고 10월 달에 딱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물권과 채권 두 개를 지금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는. 이건 제가 시험보기 전주까지 어려워서 오늘 들었고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항상 다음에 알겠지라고 하시라고 그랬죠? 이건 또 하니까 지웁니다. 나중에. 공부는 1월 달부터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기초과정이죠? 기초과정은 화장을 좀 파운데이션 할 때 파운데이션 할 때 막 눈썹 칠하고 입술 칠합니까? 칠할 기초를 사는 거죠. 지금은 그냥 학원에 앉아있는데 지금부터 막 허리 아프잖아요. 이틀 안 되니까 허리 아프죠? 눈도 침침하고 그 학원에 적응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막 새벽 3시까지 공부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그냥 학원만 오시면 돼요. 그냥 학원만. 안 빠지고. 월화수.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권 채권 두 개를 비교해 볼 텐데 물권이란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분리입니다. 물권은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분리예요. 그러면 채권이란 제가 재수없이 한 번을 좀 써볼게요. 이게 책임질 책자거든요. 책임질 책자. 다 아시죠? 여기에 사람인자를 쓰면 이게 채. 이게 채자로. 채로. 채. 그리고 권자를 한 번으로 약어로. 약자로 있습니다.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이란 여기 사람인자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권리예요. 채권이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예수로 다릅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물건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리고 이 물건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권리를 주장할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 맺은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에게나 물건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걸 약 엄청 어려운 말로 대학력 있다고 표현합니다. 다음에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 없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관계 없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그걸 대학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갑은 누구한테 1억 달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만. 우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미쳤잖아요. 누구한테만? 우리에게만. 그걸 채권을 그려. 채권. 우리가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 빌려준 을, 우리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주라고 할 수 없죠. 그럼 제3자에게 못한다를 대학력 없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물권은 관계 맺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전세계 70억이고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를 대학력 있다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에요. 전세권도 물권이라고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물권이 8개 있어요.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일단 물권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가 채권입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예를 들면 이게 엄청 어렵고 깔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 하실 거예요. 일단 전세권과 전세 이런 말이 있죠. 서로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전세권과 전세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글자수가 다르죠? 이건 임대차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시겠지만 임대차는 월세가 있는 것과 월세가 없는 게 있죠. 월세가 없는 걸 전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채권이에요. 전세는, 임대차는.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개를 다 혼용해서죠. 심지어 뉴스에서도 뉴스도 막 전세를 해버려요. 뉴스에서.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물권이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이건 채권으로서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삼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우리가 부동산에 걸리는 등기부에 나타나죠. 부동산에 걸리는 등기부에 나타납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전세권이라고 세 글자를 딱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세권 등기한 것이고 이건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걸 전부 다 임대 잘합니다. 무슨 등기요? 전세권 등기. 이건 전세권 등기한 거예요. 이거 나머지는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실생활에 이거 본 적 거의 없죠? 우리가 전세권 말하지만 거의 다 여기예요. 전세권 등기한 적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파트에 전세 산다 그러면 전세권 등기했는가 아닌가 물어봐야 돼요. 전세권 등기했다면 물권이고 전세권 등기 안 했다면 다 채권인 겁니다. 예를 들면 가벼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주택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계약을 합니다. 전세권 하기로 계약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등기? 전세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계약기한 2년에 여긴 전세금을 주잖아요. 전세금 갑에게 3억을 딱 지급했어요. 그래서 우리 갑소유 부동산을 전세금 3억을 지급하고 2년간 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물건이거든요. 전세권 등기에서 이건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X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팔아버립니다.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매매해서 팔아요. 그럼 매매하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이제 등기 했죠? 그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이라는 이것도 물건 소유권 물건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소유자니까 우리에게 야 야 울 너 그만 나가 내가 소유자니까 울 너 나가 그랬어요. 그럼 울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1년 만에 받겠으니까 그럼 울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을까요? 안 나갈 수 있다. 이건 누가 안 틀립니다. 다 맞췄잖아요. 누가 안 틀려요. 울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했고 병과한 적 없죠? 그러죠? 그래도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 값뿐만 아니라 병 병 제3자 누구에게나 물건은 주장할 수 있고 그걸 대학력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울은 이 계약을 갑과 체결했고 병과한 적 없더라도 병에게 이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대학력으로 표현합니다. 1년간 더 살 수 있어요. 안 죽겠나요? 그리고 나갈 때 전세금 3억 누구에게 받을까요? 주기는 갑에게 졌죠? 나갈 때는 병한테 받아요. 이게 갑과 매진 계약을 당사자 간이 3자에게 대학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주기는 갑에게 졌죠? 나갈 때 누구한테? 갑이 아니에요. 병에게 받습니다. 그럼 X부동산 시가가 5억이라면 우리가 병이라면 얼마에 사야 돼요? 그렇죠. 내가 3억 내 돈으로 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5억에서 3억을 빼서 2억 이하로 사는 겁니다. 결국 5억이 상권이 되는 거죠? 이게 대학력입니다. 대학력. 그래서 물건은 원칙 대학력 있다. 그런데 똑같은 갑소의 부동산을 제가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주택이라는 적 없습니다. 토지 건물을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한 2년에 월세 없이 똑같이 얘기처럼 부호준금 3억만 지급해요. 을이 갑에게 부호준금 3억만 지급해서 임대인 임차인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곧바로 임차권을 체격합니다. 임대차이면 임차권을 체격해요. 이건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건 채권입니다.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나중에 채권이라고 공부합니다. 이건 채권이에요. 그럼 월세 없죠? 월세 없는 거 아까 우리 이걸 말한다? 전세계야. 월세 없죠? 전세계야. 전세권 등기해서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이쪽이에요. 여기는 전세권 등기해서 있으니까 이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x를 사용하는데 또 1년 만에 병에게 팝니다. 병에게 팔아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등기를 딱 넘겨줘요. 등기를 넘겨주면 병이 소유권 채택한 겁니다. 병이 소유자니까 우리에게 나가 나가라 했어요. 그럼 우른 아직 1년 사용 덜했죠? 그럼 우른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가야 됩니다. 시험은 이걸 틀려요. 나가야 됩니다. 우른 이기약 누구라고 했죠? 가까이 했죠? 그럼 이건 채권이거든요. 그럼 채권은 계약한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병간적 없죠? 그럼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대학력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안 계약했죠? 계약당사자에게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대학력이 아니에요. 대학력이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게 대학력입니다. 그래서 우른 채권이라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라면 우른 쫓겨납니다. 나가야 돼요. 누구 때문에 쫓겨나죠? 갑 때문에. 그럼 2년 사용 다 못했죠? 그럼 갑에게 손해배상을 준 거예요. 갑 때문에 쫓겨나니까.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요? 갑에게 받습니다. 병한테는 10원도 받아요. 그럼 만약에 x가 10각 5억이라면 우리가 병은 얼마에 사는 거죠? 내가 3억 내주는 거 아니죠? 갑이 내주니까 5억 다 주고 사는 겁니다. 5억 주고 사요. 그럼 갑이 5억 받았죠? 갑이 그 5억에서 갑이 의리에게 3억을 내줘서 의리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병 원칙적으로 5억짜리 5억이 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이럴 수 있겠네요. 갑이 납뿐만 먹으면 오늘 아침에 임대차에서 오늘 아침에 3억 받았어요. 오늘 오후에 5억 팔고 등기 다 넘겨져요. 등기를. 8억 챙겨가지고 중으로 튀어요. 그럼 을 여기 아직 발도 못 뒤도 받죠? 그럼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병이 들어오지마 을은 못 들어와요. 그럼 3억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갑에게. 갑 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을은 하루아침에 딱 3억을 뜯기고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죠? 중국 가서 갑 잡을 수 있나요? 죽는 게 빨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을은 3억을 딱 뜯기고 거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죠? 대학력이 없으니까.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을은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불쌍하죠? 보호. 보호해야 돼요. 보호.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적으로 임차권이 대학력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첫째,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어요. 임차권도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누구나 볼 수 있죠. 누구나 알죠? 그때 대학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등기하면. 그런데 이거 하려면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이거 귀찮아요. 인감이 오가고 귀찮지 만나고. 그리고 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대인이 하라 그래요. 그럼 누구 돈으로 해? 그렇죠. 을 네 돈으로 해. 그럼 을이 안 합니다. 등기할 때 돈 들어요. 나갈 때 이거 말소 지워야겠죠? 또 돈 들어요. 그래서 을이 안 합니다.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거나 하라 그래도 임차인이 안 해요. 돈 드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대학력이 없는 겁니다. 이래저래 실생활에서. 그런데 1980년도에 누가 구태자로 증권을 잡았죠? 전두환이 구태자로 증권을 잡고 서민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두환이 보기에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주택 주택이라면 주택 이게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였죠? 그럼 주택임대차인 만큼은 집주인 밖여도 안 쫓겨나게 해야지 해서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럼 주택임대차도 이거 등기하면 되거든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 법에서 주택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아요. 열세를 넘겨받아요. 열세를 넘겨받고 주민등록 신고만 하면 돼요. 즉 전인신고 전인신고 어디에 가죠? 이거 어디에 가세요? 저희 이제 통사무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우리가 주민센터를 합니다.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주민센터를 가세요. 이 시간차에 주민센터를 얼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 하잖아요? 다음날 0시에 대약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다음날 0시에 주택임차인 다 이사하죠? 주소 보통 다 옮기잖아요. 주소 그러면 이 법을 모르더라도 모르더라도 대약력을 갖추게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전두환이가 다 이사하고 보통 주소 옮기니까 그래서 이 법을 모르더라도 나도 모르게 대약력을 갖추고 사고 있는 겁니다. 이걸 했다면 이거 그러니까 굳이 돈들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면 똑같이 생기니까 다음 세 번째 만약 이게 상가, 상가 건물이다. 그럼 상가 임대차였죠? 그럼 상가 임대차도 돈 들여서 이거 하면 됩니다. 굳이 돈 들일 필요 없어요. 특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상가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열쇠를 넘겨받고 주민등록 대신 여기는 사업자 등록 신청 주민등록 대신 무슨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건 세무서 가서요. 다음날 0시에 대약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원래 대약력 없거든요.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먼저 대약력을 취득합니다. 먼저 금평 돈 주고 살 때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사거든요. 시간이 빨랐으니까 알고 사겠죠. 그렇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매진 계약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안 쫓겨나요. 나갈 때 기간 끝나면 누구에게 부어준 거 받아요? 신소의자 병에게. 그럼 그때는 우리 병이라면 얼마에 사야 돼요? 5억짜리에 얼마에 사요? 지금 2억처럼. 내가 병에 3억 내줘야 되니까 얼마에 산다? 5억짜리 2억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정리하면 물권은 원칙 대약력 있어요. 채권은 원칙 대약력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대약력을 취득할 수 있어요. 금차가 이래가니까 계속 여기를 째려본 문인데 왜 여기 확증일 자가 없지? 째려본 문이 있죠. 아니 왜 확증일 자가 없을까? 확증일 자는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이 단은 어디서 만난다? 경매에서만 나와요. 매매, 증여, 상속이 안나와요. 확증일 자는 경매에서 돈 만드는 순서예요. 경낙 대금 돈 만드는 순서예요. 여긴 경매 아니죠. 그러니까 확증일 자에서 안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좀 헛갈리잖아요. 이걸 궁금하면서 조금씩 바로잡는 겁니다. 헛갈린 것을. 지금 아까 분명히 이거 왜 없지? 한시문 있잖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건 매매를 안나옵니다. 하기는 매매니까 경매에서만 확증일 자가 나와요. 그래서 물권은 원래 대학력이 있고 채권은 원래 없어요. 예외적으로 대학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내년 10월 마지막 주까지 시험 보기 전주까지 그래도 절반에서는 꼭 틀린다. 두고보세요. 분명히. 아무튼 엄청 어려운 거. 첫날인데 벌써 주택 있는 차 상관 다 했잖아요. 이게 사유가 아기예요. 앞뒤가 없어요. 오늘 좀 모르는 게 나와도 유연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쳐 보러 보세요. 124페이지. 124페이지. 아까 중간쯤에 양괄호 1번 법률관계 봤습니까? 동그라미 1번 세 줄 다 봤죠? 밑에 양괄호 2번 인간관계 있습니까? 거기는 네 줄까지만 체크해 보세요. 저랑 약속. 양괄호 1번 네 줄을 체크하면 이렇게 네 줄을 딱 체크해요. 왼쪽에. 왼쪽에. 그럼 네 줄을 어디까지 읽으란 말일까요? 그것 좀 마침표까지. 발생 안 된다까지 마침표에 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아까 피자 탁하는 거 했지 않을까? 제가 다 읽으면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른쪽 펴지 오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자 7번 오세요. 법률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법률요건.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법률요건 둘 중에 그럼 우리 시험이니까 둘 중에 우리 시험에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은. 공연중개사는 이걸 중개할 수 없어요. 상속 중개 못하죠? 수용 같은 거 중개 못합니다. 공연중개사는 매매, 임대차, 전세권 여기를 중개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는 나중에 잠깐 잠깐 조금씩 나와요. 우리는 주로 여기를 공부한다. 중개사는 이것만 중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125페이지 상단에 제2절 법률행위 의뢰하고 쓰여있습니까? 양과로 2번을 보세요. 양과로 2번. 법률행위 의사피시가 있죠? 무조건 밑줄을 합니다.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법률행위 효과를 만드는 것이 의사피시의 동그라미 체험을 보세요. 여기는 반드시 아까 뭐 여기서 해야 한다? 의사에 따라 의사피시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웠지만 의사표시 이다까지 밑줄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밑줄 법률행위는 다시 의사피시 동원하세요. 의사피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밑줄 했습니까? 그 아랫줄 제일 끝부분에 즉 있어요. 즉 즉 밑줄 즉 의사피시 없는 법률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 꼭 있단 말이죠. 넘깁니다. 3페이지 이제 127페이지로 가르쳐요. 127페이지 제4절 법률행위의 성인요건과 유효요건이란 게 있습니까? 지금부터 양이 많아지는데 오늘 프린트 받으셨죠? 프린트 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페이지 좀 복잡한 게 있죠? 거기를 이제 할 건데 10분씩 갈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프린트 4페이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양이 많을 뿐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안 칩니다. 저는 저는 어려운 내용 있잖아요. 어려운 거 있죠? 저는 그거 안 한다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어려운 거 안 합니다. 60점 아니면 60점 어려운 거 해도 여러분 틀립니다. 결국 저는 아예 안 해요. 어려운 거 지장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프린트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양이 많아서 헷갈릴 뿐인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제가 하거든요. 프린트 다음 주에 또 해요. 1월 달에 두 번 또 해요. 3월 달 되잖아요. 그럼 여기 할 때 커피 마시러 나가면 있어요. 또 저 인간이 20분간 뭐 할 거니까 지겨워서 그래서 이 프린트는 3월 달 되면 마주 쉬워집니다. 한 5번 뭐 쉬워져요. 애울 필요도 없어요. 자동 애우집니다. 저는 분명히 거짓말 안 한다 해서요. 그래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숨겨집니다.